분석 작업에 피벗테이블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출제 유형 피벗테이블 1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피벗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별 급여지급 현황표에 부서명은 행에 그 다음에 갑에다가 기본급 야근수당에 표시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부서명과 성명, 직급, 그 다음에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이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직급별로 부서별로 어떤 데이터의 통계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피벗테이블을 가지고 쉽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피벗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방법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셔서요. 표에 가시면 피벗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 A3부터 F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테이블을 작성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행이나 열이 없다면 현재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인식해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린 수정할 게 없으니까 기존 워크시트에 피벗테이블 넣을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워크시트에 H3셀에다가 피벗테이블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동일 시트에 H3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피벗테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화면 오른쪽으로 피벗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행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 갑에다가는요. 기본급과 그 다음 야근수당과 성과급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하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피벗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격리부부터 영업부에 해당한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기본급부터 성과금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합계 기본급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다시 합계 야근수당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요약 기준에서 평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평균을 지정하셨다면 문제에서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우리 평균 기본급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오셔서 사실 여기서 평균 선택해도 됐었는데 평균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또 야근수당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평균 성과금 선택하시고 갑필드 설정에 오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에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피버 스타일 보통 9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을 적용하실 때는 피버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목록 자세히 누르셔서 밝게 보통 어둡게 중에서 보통에 가셔서요. 9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피버 스타일 몇 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통 9를 선택해 주시면 간단하게 스타일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한 결과 시트 한번 확인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고객 예금 현황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범위가요 A3부터 F16까지 선택이 돼야 되는데 A1부터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A3부터 F16까지만 선택하시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워크시트는 어디다 지정하냐면 문제에 H3셀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H3셀 선택하시고 확인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피버 테이블 도구에 분석해 가시면 필드 목록이라고 있고요. 클릭하면 표시가 안 되고요. 클릭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을 선택하시고 필터에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 기간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포명을 선택하셔서 열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값에다가는 계약 금액과 그 다음 이자에게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를 갖다 드래그 하시면 합계가 구해지는데 평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또 하나 열에 있는 값을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값을 행으로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하시고요.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평균으로 바꾸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합계의 계약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에 오셔서 바로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서 우리는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합계의 이자 약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빌드 설정을 선택하시고요.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되 표시 형식은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의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성된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보통에 가셔서 10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을 선택하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실습하셨던 내용과 또 빠진 부분이 있나 뭐 보실 건데요. 아 네 문제에서 계약 금액과 이자액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한 후에 행과 열의 총압계는 행과 오른쪽과 아래쪽에 총압계는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분석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에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화면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 요양미 필터라고 있고요. 요양미 필터에 오셔서 문제에서요. 행과 열의 총압계는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행의 총압계 표시 체크 해제 열 총압계 표시 체크 해제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세 번째 피벗 테이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임금 명세표입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셀 병합된 합계라는 영역이 있다면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 꼭 이 영역은 포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혹 사용자들이 이걸 범위를 넣었을 때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문제를 풀기 전에 오류가 났을 때의 문제로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누릅니다. 범위가 A3부터 사실 G12셀만 선택해야 되는데 G13셀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랬을 때 수정하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서 A18셀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18셀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영역 표시가 되죠. 그 다음 직위를 선택하시고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근속기간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갑에다가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갖다 놓습니다. 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근속기간을 가지고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행 레이블에서 근속기간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비어 있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한번 누를게요. 시작을 1부터 하실 거고요. 끝은 20까지 하는데 단위는 1부터 5 5 단위로 하겠습니다. 라고 단위를 5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비어 있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 왜 생기지? 사실은 합계라는 영역을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비어 있음 여기에도 비어 있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수정하는 방법 아 내가 범위를 잘못 지정했구나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삭제하시려면 이렇게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드셔도 돼요. 또는 지우기 가셔서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지우기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 데이터가 좀 잘못됐구나 그러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분석에 가셔서요 데이터 원본 변경을 누르셔서요. 우리 아까 A3부터 G12만 선택해야 되는데 G13까지 잘못 선택했잖아요. A3부터 G12로만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범위를 잘못 지정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분석에 데이터 원본 변경을 누르셔서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풀게요. 어 우리 직위를 열에 갖다 놓으셨고요. 직위는 열 그 다음에 행해단 근속기간 갑에는 기본극과 상협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작성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아까처럼 1부터 20까지 단위를 5로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천단위 구분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단위 구분교 표시하기 위해서 합계의 기본급에서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천단위 구분교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문제에서 따로 합계 뭐 평균 바꾸라는 내용이 없으시니까 셀 서식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합계 상협음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보고서에 행해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옵션에 오셔서 분석에 옵션에 오셔서 요양미 필터에 행해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레이아웃 및 서식에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작업들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내가 작성한 피버테이블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버테이블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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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